그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내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누구한테 시켜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작업하다가 겁날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다치거나 이럴 때는 지금도 칼끝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걸 자꾸 찔린다고 너무 가까워 조금만 떨어지셔야죠 딱 그 정도 거리 찢었다가 너무 앞으로 가면 확 건져버리니까 거리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리 보내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구관하시는 분이라 도색 쪽은 초보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봐요 모르죠